사진출처, 언스플래쉬, 폐암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암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폐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폐암의 생존률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활습관 개선 최신 치료법 중입자 치료와 보험정보 그리고 폐암을 극복한 사례 등을 통해 폐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폐암 관리 폐암 환자들이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 유지 폐암 환자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과 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그리고 적절한 양의 섬유질을 섭취함으로써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와 오메가 3지방산이 포함된 식품은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 규칙적인 운동은 폐암 환자의 체력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와 같은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또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연 및 간접후변 피하기후변은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폐암 환자들은 즉시 금연을 해야 하며 간접후변 역시 피해야 합니다. 금연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언스플래시, 최신 치료법과 임상시험 정보 폐암 치료의 발전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법과 임상시험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폐암 치료의 최신 동향과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적 치료와 면역요법의 발전 표적 치료와 면역요법은 폐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는 특정 유전자 변이나 단백질을 목표로 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정상세포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지에파 alk-1 등의 유전자 변이를 가진 폐암 환자들에게서 표적 치료가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면역요법은 환자의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치료법입니다. 면역검문 억제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 임상시험 결과 면역요법은 진행성 폐암 환자들에게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신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 폐암 치료의 혁신은 임상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새로운 치료법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폐암 환자들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최신 치료법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임상시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크레스 변이를 타겟으로 한 신약시험 2. 다양한 면역요법 조합시험 3. 새로운 표적 치료제의 안전성 및 효과 검증 시험 신약 개발 동양 폐암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회사와 제약회사들은 폐암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폐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언스플래시, 폐암 극복 사례 폐암 진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폐암을 극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폐암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치료 사례 속의 폐암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 55세의 김민수, 가명 씨는 2018년에 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표적 치료와 면역요법을 병행하면서 완치에 가까운 상태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지만 가족의 지지와 최신 치료법 덕분에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60세의 이영희, 가명 씨는 조기 검진을 통해 폐암을 발견하여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영희 씨는 정기 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빠른 진단과 치료가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몸소 느꼈다고 전합니다. 극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해결 방법 폐암 치료 과정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김민수 씨는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한 이영희 씨는 치료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가지원 프로그램과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어려움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지만, 도움을 청하면 생각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존자의 조언과 교훈 폐암을 극복한 생존자들은 다른 환자들에게 많은 조언과 교훈을 남깁니다. 김민수 씨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변 사람들이 지지와 최신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영희 씨는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정기검진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폐암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검진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정기검진의 필요성과 조기 발견이 폐암 생존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발견이 생존률에 미치는 영향 조기 발견은 폐암 생존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